플랩리스 시술 시 간단하게 치은을 제거할 수 있는 티슈 펀치를 소개합니다. 티슈 펀치는 임플란트 식립 시 플랩을 열지 않고 치은을 원하는 만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에 드릴링 후 가이드핀을 꽂고 그 위에 티슈 펀치를 사용하면 정확한 위치에 치은을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티슈 펀치로 플랩리스 시술을 더욱 편리하게 해보세요.